안녕하세요. 메가스튜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 2022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한 김기현의 메인 엔제 커리큘럼 커넥션이라는 강좌 OT 영상이에요. 이번 OT 영상에서 우리 커넥션이라는 강의와 교재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준비했으니까요. 영상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기현 커리큘럼의 메인 엔제 커넥션이라는 강좌인데요. 아마도 얘들아 이 영상을 클릭한 친구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수능 개념에 해당하는 부분 열심히 공부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생소한 자작문항 엔제를 한번 풀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클릭했겠죠. 일단 얘들아 세임의 커리큘럼으로는 일단 아이디어라는 그 개념 강좌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래도 공부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건에서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정리를 쭉 했다. 그래서 기출문제까지 우리가 도전하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런데 지금 제가 실제로 이렇게 배운 개념들을 조금은 생소한 문항에 직접 한번 연결 지어보고 싶은데요. 또는 지금 제가 개념을 배웠는데 조금 생소한 문제만 나와도 머리가 이제 뇌정지가 와서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해설 강의를 들으면 세임풀이는 이해가 되는데 제가 막상 시험장에서 시작을 못하겠어요. 라는 친구들이 꽤나 많단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들 실제로 문제풀이에 어떤 식으로 연결고리를 지어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전부 다 보여드리는 강의와 교재가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왔겠지 그리고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포편화된 개념들이 있겠지 그 개념들을 쭉 연결해서 실제로 우리가 조금은 생소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낯선 문제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포장지 하나만 살짝 벗겨내면 아 이미 우리가 다 배운 것들이구나 라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게 여러 문제들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샘 제가 뭔가 공부를 한 것 같은데 막상 제가 잘 못 풀겠어요 라고 두려움을 갖고 있는 친구들에게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될 강의와 교재라는 것. 커넥션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요. 우리 2022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해서 김기환의 커리큘럼에서 엔젠은 크게 세 단계로 싱글 커넥션, 커넥션, 더블 커넥션으로 구성이 돼요. 지금 우리 강좌의 OT는 여기는 메인 커넥션 강좌에 대한 이야기고요. 여기는 커넥션에서는 얘들아 우리 수능 모의고사 기준으로 했을 때 전반적인 4점 난이도를 전부 다 아우르는 교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공통으로 9번에서 15번까지 20번에서 22번 난이도가 전부 다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택과목 기준으로 해서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3점 27번 난이도에서 30번 난이도까지 다 들어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로 따지자면 얘들아 첫 번째 당연히 누군가에게는 어렵지 쉽지만은 않을 거야. 당연히 얘들아 엔젠데 쉽지만은 않게 우리가 조금은 머리가 깨져가면서 조금은 어렵게 느낄 만한 문제들도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렵지만은 않을 겁니다. 어렵지만은 않다라는 게 이제 문학 난이도 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워낙 잘 가르쳐 드릴 거거든. 당연히 얘들아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김기현 엔젠 강의 들으면서 충분히 할 만하네 라는 자신감을 충분히 너희들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선생님이 열심히 강의를 준비했으니까요. 난이도 자체가 9번에서 15번 20번에서 22번 어느 난이도에 대해서는 얘들아 고난도 4점짜리가 많은 부분도 있겠지. 그치만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 강의를 통해서 같이 한번 배우시고 김기현의 생각과 관점을 너희들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쳐가시면 돼. 그래서 이 엔젤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우리는 실제 수능장에서 너희들이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잘 풀어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게 지금의 목표가 되니까. 알았지? 그래서 커넥션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양질의 자작문항. 당연하게도 100% 자작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냥 단순히 새로운 문제라기보다는 한 단계 한 단계 너희들이 이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개념 공부를 하고 기출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 좀 많이 풀다 보니까 선생님 풀이가 좀 외워졌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외운 풀이에 대해서 너희들이 진짜로 논리적인 타당성을 부여하면서 잘 풀고 있는 것일까? 너희들이 그동안 열심히 풀어온 기출 문제 이런 조건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도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될 수 있을까? 조금은 그냥 습관적으로 풀던 이 상황 자체가 안 된다면 어떻게 풀까? 라는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는 문학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 기준으로 아이디어에서 이제 수능 개념에 필요한 모든 이야기들 다 정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디어에서 배웠던 이런 생각들 실제로 이 조금은 생소해 보이는 이 문제에도 똑같이 다 적용할 수 있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관된 관점으로 모든 문제들 다 풀어내는 걸 여기는 생소한 문제들을 통해서도 다 보여드릴 것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단원별로 또는 주제별로 아 내가 이 부분이 조금 부족했구나 라는 빈약한 기념을 좀 찾아주시면 좋을 거 하고요. 아 여기서 김기현이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이렇게 풀어낼 수 있구나 라는 이러한 능력들 다 배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은 생소해 보이고 조금은 낯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포장제 하나만 살짝 벗겨내면 아 또이 또이한 문제였구나 라는 걸 너희들이 스스로 느끼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지? 네. 그리고 이제 4점 난이도를 정복하는 걸 여기는 커넥션에서의 목표로 잡도록 할 거고요. 이 안에서 당연히 어려운 문제들 쉬운 문제들 조금은 그래도 할 만한 문제들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2단계에서 차근차근 실력을 쌓으시고요. 당연하게도 우리가 완벽한 100점을 맞기 위해서 이후 커리큘럼 더블 커넥션에서는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까지 더 많이 다루게 될 거야. 그 부분까지 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죠? 우리의 추천 대상 및 학습 목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는 커넥션은 얘들아 실력을 완성해 나가는 실력 완성형의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당연하게도 기본적인 수능 개념에 대한 공부는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선생님의 커리큘럼 기준으로는 아이디어 또는 아이디어를 꼭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기본적인 수능 개념을 공부한 수험생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한 우리 기출 생각집 4점짜리 문제들 문제를 풀면서 또는 본격적으로 기출 생각집 4점을 같이 시작하면서 조금 생소한 문제를 같이 풀고 싶은 친구들 누구나 환영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우리 9번에서 15번 그리고 20번에서 22번 우리 4점짜리 문제들 골고루 연습하면서 이 부분을 안정적으로 맞춰야 되는 수험생들 여기는 커넥션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아까 우리 초반부에서 말씀드린 너무나도 많은 친구들 지금 제가 뭔가 개념과 기출을 공부하기는 했는데 조금만 낯선 문제가 나와도 제가 적용을 못해요. 또는 뭔가 그냥 단순히 풀이를 암기해서 풀다 보니까 조건이 조금만 바뀌거나 형태가 조금 낯설게 느껴져도 제가 아무것도 못 풀어요 라는 친구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친구들에게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거 아예 낯선 문제들도 있고 어떤 문제를 보니까 조금의 기출의 냄새가 난다. 그래서 기출의 냄새가 나서 기출처럼 풀려고 하는데 여기서 왜 안 풀리지? 이런 조건에서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다 배워가시면 되겠다는 거다. 알았지? 그럼요. 우리 커넥션이라는 교제의 구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첫 번째, NG라고 해서요. 그냥 주구장창 문제만 풀고 끝낼 거는 절대로 아니야. 당연히 여러 문제에서 얘들아 김기현 잘 풀지? 라는 거 다 보여드릴 거다. 그리고 한 문제를 푸는 과정에 대해서 너희들이 실전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풀이들 다 보여드릴 거야. 그런데 그 문제 푸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라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어낼 수 있겠지만 이런 문제를 풀기 이전에 이 정도의 생각 정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깔끔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단원별로 아, 이 단원에서 우리가 핵심 키워드가 뭐였지? 이 단어들에 대해서 너희가 스스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지? 라는 걸 고민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장이고요. 두 번째, 주제별로 우리가 연결 포인트. 그러니까 이라 이런 문제, 이런 개념이 나왔을 때 어떤 연결 포인트가 필요할까? 선생님의 아이디어로 생각하면 생각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필요한 아이디어를 바로바로 떠올리는 훈련들을 여기는 이 앞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쭉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항 구성 자체에 대해서 난이후드별로 조금은 두 단계로 조금 배치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쪽에 한 문제가 들어있는 문제들도 있고 한쪽에 두 문제가 들어있는 문제들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한쪽에 한 문항 들어있는 게 조금은 난도가 있거나 그 주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더 이야기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들 위주로 한쪽에 한 문항을 넣어두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쪽에 두 문항이 있는 게 쉬운 문제들이다? 그건 아닐 거야. 한쪽에 한 두 문항이 있는 거는 한쪽에 한 문항이 있는 걸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연습했잖아? 그것들을 이용해서 야, 두 문항짜리도 너희가 스스로 이렇게 풀어낼 수 있단다라는 걸 경험해보시라고 잘 넣어둔 거다 생각하시면 돼. 당연하게도 전문항 선생님이 다 해설강의 진행하도록 하니까 문제 풀면서 필요한 부분을 잘 얻어가시면 된다. 그래서 영상 및 지면에 전문항 해설이 들어있고요. 당연히 전문항 해설지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해설지 직접 작성하면서 얘들아, 이런 문제들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 있단다라는 걸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선생님이 강의에서 훨씬 더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얘들아, 해설지에 이런 부분까지 있지만 우리가 실전에 쓴 이런 생각, 이런 생각, 이런 생각까지 해낼 수 있단다? 조건이 이렇게 바뀌면 이렇게까지 고민해야 된단다라는 것들을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거야. 알았지? 그래서 지면 해설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스스로 복습하면서 아, 이게 이런 풀이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식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내가 틀린 것들, 조금은 찝찝하게 풀었던 것들 다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다. 전문항 김기현의 해설강의 진행한다는 것. 알았지? 출시 과목 및 일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며 당연히 출시 과목, 수원, 수트, 확통, 미적, 기하 전부 다 이제 진행이 되도록 할 건데요. 기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2024학년도,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요. 너무나도 완벽하게 선생님 기준으로 너무나도 완벽하게 교재와 강의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거보다 더 제대로 완성시킬 수 없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기하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따로 만들지는 않고 작년 강의와 교재가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라는 거 기하 실제로 문제 풀어보면 알 거야. 난이도가 만만치 않을 거야. 그치만 우리 기하를 선택한 이상 당연하게도 모든 문제 다 맞추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공부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그래서 커넥션 문제 풀면서 열심히 잘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수원, 수트, 확통, 미적 이제 6월 모의평가 전에 완강될 수 있도록 전부 다 강의와 교재가 구성됩니다. 대략적인 일정은 첫 번째 수원이 먼저 나오도록 할 거고요. 3월부터 시작해서 4월 정도까지 완강되도록 할 겁니다. 수트, 확통, 미적, 4월 중으로 시작해서 6월 평가원 전까지 전부 다 완강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기본적으로 확통과 미적은 우리 6월 평가원 범위가 딱 절반 정도이기는 하지만요. 커넥션, 그냥 전 범위 다 완강시켜 놓을 거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부분 수원, 수트도 당연하게도 6월 평가원 전까지 전범위 다 공부하시고 확통, 미적도 각자 상황에 맞춰서 진도 잘 따라오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지? 그래서 제작 방법 개강일 업로드율 대략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시고요. 우리 개강일을 전후해서 교재가 입고될 거고 현장 강의가 이제 같이 제작되는 강의는 중간에 이제 4월 말에서 5월 초 정도에 이제 중간고사 휴강 기간이 있어요. 이때는 이제 업로드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수강 시작 어떻게 해야 되죠?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좀 드려보면 첫 번째 목표 일정은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커넥션을 3월에서 5월 그러니까 커넥션 강의가 그대로 업로드 되는 일정에 따라서 공부한다 싶은 친구들은요. 업로드 일정을 그대로 소화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얘들아, 수원, 수트 같이 병행하는 걸 기준으로 또는 수원, 수트의 선택과목 같이 병행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요. 업로드 일정 맞춰서 따라오시면 돼. 알았지? 그런데 두 번째, 만약에 이 OT 영상을 내가 6평 이후에 또는 내가 커넥션을 풀어야 되는데 6평 이후에 너희들이 이제 수능 전에 어느 기간에서든 풀고 있다 생각한다면 약 2주에서 5주 정도를 잡고 공부하는 걸 추천드린다. 얘들아, 너무 늘어지면 안 돼. 너무 늘어지다 보면 끝까지 공부를 잘 안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간을 조금 타이트하게 딱 잡은 상태에서 이 기간 내에 무조건 내가 이거 다 풀어내겠다라는 걸 생각하고 계획을 짜고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린다는 거. 알았지? 그래서 추천 과정은요. 우리 커넥션과 기출생각집 4점짜리를 함께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선생님 기출생각집 4점짜리 했는데요. 하시면 커넥션 들어오시면 되고요. 선생님 제가 아직 기출생각집 4점짜리를 본격적으로 아직 안 풀었어요. 하시면 커넥션과 기출생각집 함께하셔도 괜찮다. 커넥션과 기출생각집은 함께하시면 시너지 효과는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 선생님이 똑같은 관점으로 기출문제든 생소한 문제든 다 풀어드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출생각집에서 배운 내용들 아, 생소한 문제도 그대로 적용되는구나. 생소한 문제를 풀면서 아, 기출에서 이렇게 배웠던 것들이 그대로 활용될 수 있구나라는 걸 스스로 연결지으시면서 공부하시면 돼. 알았지? 그리고 이걸 공부한 이후에 선생님의 더블커넥션, 고난도엔제로 넘어가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죠? 수강 분량은요. 당연히 이건 각자 상황에 따라 달라. 그러니까 각자 예습한 분량에 맞는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시면 돼요. 내가 수학적인 실력이 이제 조금은 완성이 되고 있는 상태야. 라는 친구들은요. 많이 많이 풀고, 많이 많이 강의 들으시고, 많이 많이 진도를 나가시면 되지. 상황에 따라서 선생님, 제가 아직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강의를 들으면 그래도 이해는 되고 열심히 잘 따라가고 있는데 스스로 풀기에는 아직 조금은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라는 친구들은 그 상황에 맞춰서 열심히 잘 각자의 속도에 맞춰서 따라오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지? 예습 및 복습 가이드. 선생님, 예습 어떻게 하죠? 복습 어떻게 하죠? 질문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첫 번째, 커넥션은 당연히 예습 필수야, 필수. 이거는 권장이 아니고 당연히 필수다. 엔제잖아. 엔제라는 건 너희들이 기본적인 개념 공부는 되었다는 전제하에서 생소한 문제를 풀고 있는 거잖아. 그냥 단순히 강의 틀어놓고 야, 김기현 잘 푸네. 야, 내가 저런 생각 어떻게 하지? 라는 것들을 그냥 감상만 하고 있으시면 절대로 실력 늘지 않아. 너희들이 스스로 풀고 어? 여기에서 막혔는데 여기 있는 이 부분을 김기현이 어떤 식으로 뚫어나갈까? 라는 그 의문점을 갖고 강의를 듣고 너희들의 풀이와 선생님의 풀이를 비교하면서 들으셔야 훨씬 더 얻어갈 게 많이 있을 거다. 알았지? 다만, 내가 고민 시간이 너무 길어질 필요까지는 없어. 한 문제를 푸는데 막 30분, 1시간 이상씩 고민하는 건 비효율적이야. 다시, 내가 지금 우리가 기본적인 수능 개념을 공부를 했겠지만 이걸 실제로 문제에 적용하는 그 연습이 아직 덜 된 거잖아요. 한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최대한 5분에서 10분 정도까지만 고민합시다. 그리고 안 풀리면 다른 문제로 넘어가. 다시 한 번 넘어와서 딱 한 번만 더 봐. 그럼에도 안 되면 고민하지 마. 바로 강의 듣는 거야. 강의를 보면서 김기현이 이렇게 풀어내는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시고 그걸 너희들이 따라 쓰시고 이걸 새로운 문제에 스스로 적용하는 연습을 하시면 된다. 알았지? 그러니까 가끔, 선생님. 답지 보지 말라던데요. 또는 강의를 안 봐야 뭔가 사고력이 키워진다는데요. 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게 하겠지만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모르는 부분은 강의를 보고 강의를 보되 아, 그 강의에서 배운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복습하는 과정을 가져라. 라고 선생님은 계속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고민하세요. 다만 이 고민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만 않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알았지? 그래서 강의 수강하면서 웬만하면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지 한쪽에 한 문항 있는 것들은 선생님이 좀 이야기할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이야기할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단독으로 배치된 문제는 웬만하면 선생님 풀이와 비교하면서 다 배워가는 걸 추천드린다. 알았지? 그리고 당연하게도 복습은 필수죠. 그래서 강의 수강 직후에 1차 복습 하시고요. 완강한 시점에 이제 틀린 부분들 위주로 또는 찝찝했던 문제들 위주로 다시 한 번 2차 복습 하시자는 거. 알았지? 기타 자주 묻는 질문들 몇 가지를 조금 이제 쭉 정리를 해왔는데요. 첫 번째 쌤, 제가 선생님이 아이디어로 개념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 혹시 커넥션 수강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까요? 또는 아이디어에서 배운 내용들 이걸 알아야만 커넥션을 선생님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해라. 아이디어로 개념을 공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에 준하는 개념 공부를 했다면 당연히 커넥션 따라오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는 없을 거야. 쌤이 커넥션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디어에서 배웠던 내용들 필요한 부분들을 빠르게 빠르게 정리해드릴 거다. 다만 내가 정리를 해드리기는 하겠지만 이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증명들 또는 훨씬 더 자세한 여러 가지 예시들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을 쭉 들으면서 따라오면서 어, 이 부분 이해되는데 어, 이 부분은 빠르게 너무 듣다 보니까 어, 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런 부분들이 나올 때마다 그 부분만 아이디어를 다시 한 번 들으시면 돼.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이 수업을 크게 괴리감 없이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게 궁금한 친구들은요. 쌤이 모의고사 해설강의 한 번 들어보는 걸 추천한다. 그러니까 쌤이 모의고사 해설강의 뭐 UR평가원이든 9R평가원이든 해설강의 들어볼 수 있잖아. 해설강의 클릭해서 이 문제 너희들이 스스로 쌤이 용어들을 따라오면서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걸 한 번 경험해봐. 그런 식으로 쌤은 문제풀이가 진행될 거고요. 너희들이 기본적인 개념 공부가 되어 있다면 따라오는데 크게 무리 없을 거라는 거. 알았지? 두 번째 쌤 싱글 커넥션을 수강이야 커넥션을 수강할 수 있나요? 아까 쌤이 엔제 커넥션에서 메인 엔제 커넥션 이전에 입문 엔제 싱글 커넥션이 있는데요. 싱커를 수강이야 커넥션 수강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얘들아 쌤이 올 한 해 너무나도 많은 커넥션 세분화해서 커넥션을 만들어놨는데 그 이유는 너희들이 어떤 수강생이든 어떤 난이도의 어떤 상황이든 쌤이 커넥션 어디서든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제 꽤나 많은 친구들이 무조건 모든 커리큘럼을 다 따라와야 된다라고 강박을 갖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쌤이 개인적으로 메인 커리큘럼만 잘 따라오시면 된다. 여기서의 메인 커리큘럼이다. 라는 건 아이디어 기출 생각집 커넥션 컬렉션 이 딱 4개 다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아이디어가 조금 어렵다 싶으면 앞에 있는 파데키크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기출 생각집 4점 하는데 조금 어렵다 싶으면 기출 생각 2, 3점을 스스로 수강하시면 되고 커넥션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조금 더 생소한 조금은 인문행제 느낌을 연습하고 싶다라는 친구들은 싱커를 추가해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야. 여기서 싱커를 무조건 해야 커넥션을 들어온다. 아니야. 커넥션이 메인이야. 커넥션이 메인이고 필요에 따라서 싱커와 떡커를 같이 한번 수강하시면 되겠다는 거. 필요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시면 돼. 알았지? 메인은 커넥션이다. 알았죠? 세 번째 몇 등급이 듣는 강의인가요? 여기 이제 추가로 이놈의 자매품 이놈의 형제품 이것만 들으면 몇 등급 반 쓸데없는 질문 좀 하지 말자 애들아. 무조건 어떤 강의를 어떻게 들어오면 몇 등급을 무조건 받는다. 이런 거 당연히 없지. 마찬가지로 몇 등급이 들어야 되는 강의 이런 거 당연히 없지.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무조건 몇 등급이 들어야 된다. 이런 등급으로서 수강기준을 나누지는 않아요. 솔직히 생각해봐. 너희들이 몇 등급이든 1등급이든 2등급이든 달라요. 수학적인 실력은 다릅니다. 똑같은 4등급이라 하더라도 수학적인 실력은 달라요. 4등급인데 내가 기본적인 개념들 다 돼있고 기초 공부 열심히 잘 돼있어. 그런데 내가 아직 실전 연습이 부족해서 시험장에서 시험지 넘어가는 연습이 부족해. 또는 내가 개념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조금 적용하는 연습이 부족해. 그런 4등급도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 나는 4점짜리를 아예 못 풀어. 아예 시도조차 못해. 그래서 나는 아직 엔제 커넥션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수능 개념이 먼저 돼야 돼. 라는 4등급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1, 2등급이라 하더라도요. 2등급이라 하더라도 어? 내가 조금은 찍어서 그리고 이제 아는 주제만 많이 나와서 내가 이 시험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친구들도 당연히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정말로 실력을 탄탄하게 쌓아서 1, 2등급인 친구들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그러니까 등급으로서 구분할 필요 없다.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수능 개념 열심히 공부했고 기출문제를 풀면서 함께 생소한 엔제를 같이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전부 다 들으면서 공부하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지? 지금 전문학 해설지만 보고 혼자 공부해도 되나요? 혼자 공부해도 되면 선생님이 강의를 다시 찍진 않겠지. 선생님이 전문학 해설 강의를 진행하진 않겠지. 선생님의 가장 큰 장점 선생님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은요. 얘들아 이런 문제에서 이런 생각들 하자. 일관된 관점으로 모든 문제들을 다 시작하고 풀어드리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실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잘못 창의적인 생각들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강의에서 다 말씀드릴 거야. 또한 단순히 문제 푸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되는지 조금은 다양한 관점의 문제풀이들을 강의에서 다 보여드릴 거다 보니까요. 첫 번째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가 좀 괜찮다 싶으면 강의를 다 들으시면서 공부하시고 만약에 지금 내가 수강하는 시점이 수능과 조금 임박해서 모든 강의를 다 듣기엔 조금 힘들다 싶으면 틀린 부분들 찝찝한 부분들 위주로 강의를 활용하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지? 선생님 커넥션에 추가로 함께 풀 문제집은 어떤 것이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커넥션과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건 기출 생각집이다. 알았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출 생각집 아이디어를 했으면 무조건 커넥션 하시는 거야. 봐봐. 아이디어 기출 생각집 또는 아이디어 공부했으면 무조건 커넥션을 하고 나머지 엔제들을 주군상장 다 푸시면 돼. 생각해봐. 선생님이 아이디어에서 얘들아 이런 생각들 이런 개념들 이렇게 공부하자라는 것들을 말씀드렸잖아. 그럼 너희들이 스스로 생소한 문제에 적용을 해보셔야 될 거 아니야. 그 해보는 거를 커넥션으로 시작하시면 된다고요. 알았죠? 그래서 커넥션과 같이 풀 거 당연하게도 기출 생각집 선생님 저 기출 생각집 풀었는데요.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싱커 또는 떡커 너희들의 상황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함께 공부하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지? 마지막 선생님 엔제도 회독이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도 있는데 이것도 얘들아 두 단계로 조금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엔제도 회독이 필요한가요? 라고 질문하는 너무나도 많은 친구들 중 한 명이 뭐가 될 거냐면 처음 공부할 때 좀 어려워. 또는 제대로 공부하고 싶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처음 공부할 때 야씨 좀 어려운데 나중에 회독할 때 다시 한 번 봐야겠다. 지금은 넘어가야지. 하고요.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깊게 고민하려고 하지 않거든? 그래서 물어봐. 질문 게시판에 엔제도 회독이 필요한가요? 그러면 물론이죠. 열심히 한 두 번 이상은 공부해보셔야죠. 라는 답변을 받고 이제 안심을 하는 거야. 그래? 어려운 문제? 나중에 2회독할 때 풀지. 그런데 2회독을 할까요? 일단 그 전에 완강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 정도의 마인드라면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스스로 포기하기 십상이라고. 안 돼. 그러니까 한 번 풀 때 제대로 공부하자. 한 번 풀 때 제대로 공부하시고 한 번 풀 때 김기환이 하는 얘기를 최대한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해보자. 알았지?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회독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복습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나서 2차 복습은요.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문제를 다 풀려고 하지 말고 아 김기환의 생각대로 완벽히 다 풀어낸 거는 넘기셔도 괜찮아. 틀린 것들 위주로 아 내가 이 부분은 조금 생소한데 라는 것들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 그리고 여러 다른 문제들 다 푸시면 된다. 싱커댄, 떡커댄, EBS 수능 특강이든 수능완성이든 풀만한 문제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푸시면 되고 무조건 시작 자체는 무엇으로? 커넥션으로 시작하면서 선생님의 생각들을 꼭 체화하는 연습 파자는 거. 알았지? 이렇게 해서요. 선생님의 메인은 커넥션에다 하는 강의 OT 영상 이렇게 쭉 준비를 해봤는데요. 커넥션은요. 선생님의 강의와 교재 너무나도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잘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아이디어 기초생각집으로 공부했다면 당연하게도 커넥션은 같이 진행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들 실제로 우리가 생소한 문제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를 스스로 연습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아이디어 기초생각집을 같이 안 했다 하더라도 엔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싶은 친구들 커넥션으로 같이 한번 공부하면서 실제 여러분들의 실력을 쌓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큰 도움 될 것이라는 거 선생님은 믿어 의심치 않으니깐요. 열심히 잘 믿고 따라오도록 합시다. 알았죠? 그러면 강의 OT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실제 강의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